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여러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의외로 실제 활용도도 높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신기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나 길이를 스마트폰으로 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있는 AR 기능을 이용해서 재는 건데요.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AR 존이라고 나오죠. AR 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R 존이 실행되고요. 간편 측정이라고 하는 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간편 측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다운로드 화살표 터치해서 일단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간편 측정 실행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이라고 하죠. 이 AR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나 길이를 잴 경우에는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대략 2m에서 2.5m까지의 거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는 거리는 잴 수가 없어요. 지금 바닥을 재보면 140, 150, 180cm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동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만 나올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앞쪽 바퀴에 동그라미 표시를 위치시키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대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거리를 잴 다음 위치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222cm라고 나오네요. 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거리가 중간에 표시가 되게 되죠. 255cm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물체 간의 거리를 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나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두 개가 위치가 되게 되면 거리가 나오죠. 174cm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계속 거리를 표시를 해주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서면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울 경우 또는 거리가 2m 5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죠. 계속 동그라미 하나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잴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거리가 표시가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높이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퀴부터 트럭의 높이를 재보도록 할 겁니다. 높이를 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사람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게 키 재는 기능인데요. 자, 이걸 눌러서 높이를 재는 기능으로 바꿔줍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거리는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잴 경우에는 좀 더 먼 거리도 잴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시작과 끝에 누르지 않고요. 시작 부분에만 눌러주고 나머지는 위치를 시키고 거리를 그냥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린 다음에 올려 볼게요. 자, 쭉 올리면 트럭의 높이를 잴 수가 있죠. 258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충의 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길이나 높이, 거리는 아니지만 2m에서 2m 50 정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보폭으로 거리를 재거나 하시는데요. 너무 멀지 않은 거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엣지에 숨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엣지는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의 엣지 부분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휴대폰 화면에 엣지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엣지를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 패널을 꺼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침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을 눌러서 나침반, 개수기, 손전등, 수평기, 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침반과 수평기, 자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나침반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동서남북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위도와 경도도 전부 표시를 해 주죠. 자, 그 다음은 보정 기능인데요. 나침반이 제대로 현재 위치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땅과 수평으로 든 상태에서 팔자를 크게 그려주시게 되면 위치를 보정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팔자로 한번 그리신 다음 스마트폰을 비스듬히 세워서 다시 한번 팔자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제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산행하실 때 나침반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수평기로 들어갑니다. 자, 수평기의 경우는 실제 수평기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원 동그라미에 중앙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되면 수평이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X축과 Y축의 각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X각도가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기울이게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올리게 되면 Y각도가 20도 이상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잡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수평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스마트폰은 뒷면에 카메라가 있죠. 자, 이 카메라 때문에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평을 재야 할 경우에는 이 뒷면을 편평한 물체로 받치고 수평을 재셔야 좀 더 정확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도가 기울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가 있죠. 자 같은 경우도 급하게 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엣지 패널에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잴 물체를 두고 스마트폰 자를 가져다 대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대략 9cm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 길이를 잴 물체를 위에다 가져다 대면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정확하게 9cm네요. 자, 앞서 스마트폰 밑에다 가져다 댔을 때는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위에다 가져다 대면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있고요. 선을 그릴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마다 버튼이 있는 위치가 다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만 버튼이 있고요. 좌측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가 우측에 나와 있으면 선을 그릴 때 이 버튼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럴 때는 엣지를 좌측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 있는 엣지 패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핸들 위치를 정할 수 있죠. 핸들을 터치하시고요. 위치를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으로 옮깁니다. 터치해서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핸들이 왼쪽으로 옮겨졌죠? 자, 이제 왼쪽에서 꺼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엣지를 꺼내고요. 자를 꺼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5cm의 길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cm를 간단하게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선 그릴 때 실제 자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는 기본이 cm로 되어 있는데요. cm를 터치해 주시면 인치로 바뀌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설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올 때 상단에 작게 나와서 잘 보기가 어렵죠? 알림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이라고 있죠?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효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알림 메시지를 좀 더 제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트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 오면 이렇게 도트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하트를 선택을 해 볼게요. 하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알림이 오고 하트 모양들이 나오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뀌죠? 자, 그 다음 불꽃놀이 선택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불꽃이 튀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식도 있죠? 일식도 선택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림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프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즘은 스마트폰 테두리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선이 나오게 되죠? 옆으로 넘겨 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알아보기 쉬운 걸로 바꿔주시면 알림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알림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접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